어휴 고마리 아휴 고마리 아휴 고마리 아휴 고마리 아휴 정말 오늘 여러분들 대박인 것 같습니다 아휴 고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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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정말 오늘 여러분들 대박인 것 같습니다 아휴 고마리 나의 중 네, 이제는 한달 좀 넓게 해외에서 체조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 달 더 만일고, 외국에인가 오늘이 해외의 입장의 마지막 날이잖아요? 오늘이 해가 마지막 날이잖아요? 오늘 우리의 마지막 날은 정말 아쉽습니다 정말 놀라운 날 오늘이 해외의 입장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너무 아쉬워요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